전 세계인이 기다리는 순간 2022년 새해 이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이 코스를 거쳐야 한다? 바로 신년운세 보기 정말 답답합니다 상수도 좀 있지 않나? 신년운세는 싫어하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문서를 질러 한다든가 땅을 살러 한다든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신년운서를 보러 온단 말이야 어떤 띠가 좋다 재물보기 많다 소설이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무시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어그로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신년운서를 봐야 된다는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꾸 보면 무당들한테 돈만 벌어주면 뿐이지 1억 정도를 1억을 빌어서 빚을 낸 거죠 날렸다고 하더라고 잘못하면 집안이 뒤집어져야 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 그거는 나는 좀 그런 거 같아 별 실화를 다 떨어도 팔자대로 가는 길아 이런 얘기가 이번 주 토요일 신년운세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펼쳐집니다 해 bless 해왈ку umble 타이밍 ICK